오랜만이다. 박수 칠게요. 하나, 둘, 셋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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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가니? 어디 가면... 넌 또 왜? 오늘도 제끼냐? 제발 관심들을 좀 꺼라, 응? 들었지? 너 좀 관심 좀 꺼라. 너부터 좀 꺼라. 꺼져라. 우리 사빙이가 너보고 관심 좀 꺼라. 형식 변화가 와요. 일단 제가 스트레스 많이 없어져요. 심리치료가 돼요. 연기가. hexagon. 어느 구비에 온다, 날의 눈을 부르듯. 저의 눈을 부르듯. 너의 눈을 부르듯. 오늘도 주님 잘 챙겨있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사랑을 하래요 넌 重ね合って 너비てゆく 미치다 뭐 I believe I believe Oh talk to me I'll leave a minute I'll leave a minute I'll leave a minute I'll leave a minute 오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좀 그래요 가장 최근에 이별한 멤버는 누구죠? 재진이요 가운데 여기 재진씨 왜 헤어졌나요? 왜 헤어졌어요? 왜 헤어졌냐고요? 네 이유가 있죠 상대편이 저를 조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빠이 아이스라떼 아이스라떼 저 아이스라떼 재진군에게는 아이스라떼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죠?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헤어진 큰 영화의 추억이랄까요? 제가 그냥 진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 막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니고 능력자예요 진짜 재진군이 추억이 담겨있는 아이스라떼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진군이 그 어느 순간부터 아이스라떼 안 먹기 시작한다고 홍기씨 아 약간 자기 입으로 얘기해 저는 미치도록 저희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저는 아이스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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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헤어진 다음날 바로 대박나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얘 헤어졌어요 얘 여자친구 아이스라떼 좋아했어요 아이스라떼 아이스라떼 밖에 안 먹잖아 아이스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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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랑 불관이 아니야 여자랑 불관이 아니야 내 여자 욕하지마 내 여자 욕하지마 다음 질문으로 아이스라떼 야 성남자 성남자는 재진이 재진이 아닌 것 같아요 자정 매너있고 매너있고 여성에게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 다르다는 건가요? 파악하는 그런 것보다 다르다 저 항상 비밀의 작업을 하네요 사람들이 날 처음 보는데 웃어 아이스라떼 아이스라떼 굉장히 많거든요 다리만 봐도 아시다시피 근데 어느 순간 그거 경험하고 나서 또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제 맨살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 이거 내게 되게 좋다 애기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긴 한데 그래도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현실을 탈피하게 해주는 잠깐의 쾌락이죠 현실은 털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오늘 체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MC를 재진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세요 여기서 잘하면 이제 캐스팅 들어오는 거야 뭔 캐스팅? 여러 가지 뭐 더쇼 MC라던가 더쇼 MC라던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거지 이런 거 MC 잘해야 돼 저는... 그래? 지금 잘해야 돼 그래요? 여기 관계자분들이 다 거기 관계자분들이거든 네가 말 잘 들어야 안녕하세요 더쇼 MC 이재진입니다 노는 데 있어서는 형 못지않은 스킬들을 많이 배웠죠 이곳은 우리 재진이의 고향이에요 오타진이라고 불리죠 네 오타진이라고 불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인연을 쌓은 우리 재진씨에게 박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진씨 항상 여기서 만나면 한 여자가 몇 명이에요? 한... 열다섯 명? 와우! 야 요나 씨 고마워 예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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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계속 집에 혼자 있으니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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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건강해요? 뭔가 해도 잘해요 다 못 친 거 같은데 좀 속상하긴 해요 저희도 걸그룹이랑 얘기도 하고 싶어 한데 너무 어렵나 봐요 아 레드벨벳이죠 요즘 난리 났잖아요 진짜 폭탄이 진짜 이거 아이유는 뭐야? 아 내가 저번에 사인 받았지 아이유 일어나요 뭐 아이유느님 이래가지고 그 팬분이 올리신 게 좋아요가 뜬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분이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이유님 잘 잤어요 분명 아니라 치마가 또 짧아 아 진짜 아 재진이 형한테 오죽하면 재진이 형 전가 봐요 진짜 내가 그냥 오죽해 짖네 이거? 아 아 아 아 아 미안하신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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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네 2. 2. 2. 3. 3. 3. 3. 저 3... 그 정도의 음원을 하는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많이 잡혀가지고 뭐 1초? 제가 제일 안 잡혔었어요 스태프들 앞에서 수정 부리듯이 아 나 메이크업 헤어 안 한다고 어차피 안 나왔는데 뭘 하냐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루 종일 기다려서 1초도 안 나온다는 게 제 작년이요 일이 없고 회사도 힘들고 거의 백수 생활 했었죠 그때는 그러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한국에서는 대신 돌파구는 이제 일본에 있었죠 좀 이렇게 정체성 혼란이 많이 왔었던 한 년 동안을 계속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언제까지고 인정 못 받는 것도 답답하고 우리도 한국에서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공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원히 락커를 하고 싶은데 또 현실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도껏을 타협하면서 가려고 해요 근데 안 포기할 거예요 리프트 앨랜드 끝나도 밴드 할 거거든요 나처럼 프리마운더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건지 우리가 있어서 프리마운더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함께해서 좋은 거고 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성이 되는 거고 또 살면서 우리들이 하는 선택들도 다 믿을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냥 함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네,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하는 멤버들은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없었으면 한지라고 부르셨죠 그냥 바람에서만 눌러봐도 멋져야 하는 생각 같아요 여전히 바람에 여전히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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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するよ いつまでも 大切にすることを これから二人で 歩いていけるように こんなわがままな 性格を持っている 俺らを好きにしてくれて ありがとう 歌 もしも世界中が 僕のこと してくれたくても 本当にありがとう そう伝えたいから いつかも この世界が 君のこと 救ってくれるのなら 僕は何もかも 계속できるよ 俺らはさ 何も持てないけどじゃ でもさ 俺ら5人で できてることは 広いと思うよ だから 今までも ありがとう なんですけどね これから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めでん 子ど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